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.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여친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비가 오는 날에는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또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다 보고 싶어지는 이런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지금 차 안인데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차 안에서 빗소리 듣고 있어요. 오늘 제가 3시에 방송인데 다른 데 수업이 1시간이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4시에 배워야 돼요. 4시에 실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내리니까 제가 오늘 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행려나 제가 저도 모르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행려나 어떤 제가 하는 말에 상처가 되었거나 또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. 저는 항상 그냥 예쁜 마음으로 모더님을 사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. 유치님들 비가 내리면 차 한 잔에 또는 막걸리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되겠죠?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어요. 진짜 아름다운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살겠습니다. 유치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. 이따가 4시에 배워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따가 배워요.